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식탐쟁이 하나가 방생이 되었다.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어이구 그럼 봅시다. 제목 케이크 위에 있는 딸기만 골라서 쏙쏙 빼먹는 남친놈. 너 뭐냐? 혹시 뇌까지 다 빼먹었냐? 어 그래 그거 다 처먹어라. 나 아웃! 원지. 케이크 위에 딸기만 쏙쏙 빼먹는 남친. 아니 그게요.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묘하게 기분 더럽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둘이 카페 가서 음료 두 잔이랑 케이크 하나를 시켰을 때 거기 보면 케이크 위에 딸기나 체리 하나가 예쁘게 올라가 있거나 무슨 글씨 같은 게 쓰여있는 초콜릿 같은 게 올라가 있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항상 케이크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뾱 뽑아가지고 지가 먹어요. 네 진짜 별거 아닌 거죠. 이거 하나만 봤을 땐. 근데 매번 항상 늘 이러니까 이걸 좀 뭐라고 해야 하지? 너무 그지 같달까? 그리고 케이크뿐만 아니라 스시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메밀소바, 돈가스, 초밥세트 등등 이렇게 시키면 그래 뭐 소바 하나는 그렇다 쳐도 돈가스 있죠.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요. 게다가 치즈가스 4조각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목적으로 말 안 해도 당연히 두 당 두 개씩이잖아요. 너 두 개, 나 두 개. 근데 지가 두 개를 먹고 저 하나 먹고 이렇게 됐을 때 분명 마지막 한 조각 이거는 내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가 먹어요. 또 그렇게 초밥도 마지막은 무조건 지가 먹습니다. 제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우걱우걱 쏠랑 쳐먹어요. 아 여러분 이게요 지금 글로는 표현이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조각을 제가 꼭 먹어야겠다 내가 먹고 싶다 이게 아니구요 아씨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돼 표현이 안돼 그냥 묘하게 사람 기분이 이상해지고 더러워져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더 그래요 솔직히 연애 초반엔 저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요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인지를 한 거죠 또 한 번 인지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게 자꾸 보이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점점 제 성격도 이상하게 변해가요 아 이 그지 새끼 보소 또 지가 홀랑 쳐먹네 아 식빵 또 또 또 집으로 쳐끼어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차가워지는 건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치가 아니고 그냥 각자 하나씩 따로 먹는 거 있죠 무슨 정식 같은 거 이런 곳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또 그래요 후식을 먹는데 지가 먹는 거야 다 먹어 하 케이크도 그냥 각자 시킬 걸 후회 막심입니다 초코 케이크 위에 철이 같은 거랑 초코가 듬뿍 올려진 뭔가야 메인 같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나오자마자 뚝 떼가지고 쳐먹길래 먹으려고 하길래 이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바로 빽 찔렀어요 야이씨 야 너 지금 뭐해 매일 그렇게 뚝 떼가지고 혼자 먹으면 어떡하는 거야 왜 맨날 그래 너만 입이고 나라면 아가리냐 이렇게 아예 대아놓고 성질을 내고 정색을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리고 바로 그대로 원래 자리에 내려다 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 미안 내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네 이러고는 눈치를 보면서 다시 반만 떼어가 먹더라고 근데요 저는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남자에게 식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몰랐다며 내려놓는 걸 보니까 뭐야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 설마 내가 식탐이 있나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들거든요 차라리 아이씨 뭐 어쩌라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해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로 사실 이 남자 외동아들이랑 맛있는 거랑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들 항상 언제나 자기 부모님한테 양보를 받으면 자라서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기분 더러워 하여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냥 헤어질 건데요 그 전에 이 인간에게 복수를 한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느낀 이 그지 같은 걸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알으면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? 아 이거 너무 치졸해서 싫은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뭔가 사이다 같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역시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면 끝이라니까 에이 설마 이러고들 계속 만나는 거야? 이게 고민이야? 이 여자 진짜 등신이네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쓰니 미안 2번 이거는 외동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인간인 겁니다 님 남친 아니 전 남친 군대는 다녀왔겠죠?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죠? 그렇다면 과연 과거 지 선임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요? 그리고 지금 회사 부장님 앞에서는 저지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해요 알겠죠? 이건 그냥 만만한 대상 즉 스니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안 분위기 안 봐도 뻔하죠 결혼하고 둘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하는데 새벽같이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우리 아들 아침만 챙겨줬냐? 일단 개소리 듣기 싫으면 아직 남친일 때 끝내요 결혼까지는 안 바래 연애할 때만이라도 좋으니까 님 입에 뭐라도 하나 더 넣어주려고 애쓰는 남자를 만나세요 내 댓글 제가 군대에서는 못 봤지만 직장 상사 앞에서 저러는 인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고기를 먹을 때 다 구워져가지고 제가 먹기 편하게 우리 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런 좀 어른들이죠 그분들 쪽 불판에 적당히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 다 처먹고 그 불판에 있는 고기까지 다 처먹고 아니 싹 다 처먹는 놈을 내가 실제로 봤어 야 그때 진짜 시급했는데 지는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식탐은 정신병이야 고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2번 우리 부장님 앞에서 그렇게 아는 애 진짜 있었어요 3번 아니 외동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4살인 우리 아들도 케이크 위에 딸기 한 조각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외동이 아니라 그냥 인성 문제입니다 대답글 맞아요 우리 딸내미도 4살인데 엄마 같이 먹어 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어린 아이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네 헐 2번 이때 만약 엄마가 아니야 우리 꽁꽁이 다 먹어라 이러면 딱 저렇게 잘하는 거지 뭐 끌 끌 끌 끌 3번 외동이 6살 우리 아들도 그럽니다 심지어 뭔가 하나 남으면 반만 베어 먹고 엄마인 저를 줘요 그러다 어떤 건 아이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게 이쁘니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꽁꽁이가 다 먹어 이러면요 아니야 엄마 우리 같이 먹자 자 엄마 한 입 딱 이럽니다 이건 가정교육이 개떡 같은 거죠 4번 뭐 그런 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아니지 그 반대지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처먹을 거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맛있는 건 무조건 내가 다 먹어야 하는 그런 인간인 거지 콕 집어 지적을 당하니까 지도 쪽팔린 건 알아가지고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꼴값을 떠는 거요 근데 이런 거지 같은 경우에서 쓰니가 식탐인지 저놈이 식탐인지 진짜 고별이 안 돼가지고 글 쓰는 거냐 야 여자들은 사랑 어쩌고 하면 판단력이 마비잖아 인간이 아닌 것들은 묻지 말고 그냥 좀 버려라 좀 내 댓글 헐 이 오빠 진짜 개멋있다 5번 내가 바로 저런 놈이랑 냉면 먹다가 헤어진 년이야 하루는 각자 냉면을 시켜 먹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계란 있죠 이걸 바로 건져가지고 먹더니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내 계란을 홀랑 처먹어버리네 연속으로 지꺼먹고 내꺼먹고 안 그래도 평소 식탐 때문에 기분 그지 같았는데 이거를 당하는 순간 바로 젓가락 면상에 집어던지고 나왔어요 어 그래 너 다 처먹어라 이 돼지같은 놈아 이러고 참고로 저요 키 160에 몸은 게 34kg야 식탐 없고 먹는 양 자체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늘 양보를 하다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지만 집이고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잘 들어 식탐 조절 못하는 놈은 다른 모든 면에서도 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 못 고쳐요 아 뭐 잠깐 숨길 수야 있겠지 그러나 마음을 놓는 순간 바로 그 그지같은 본성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손절이 답입니다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요 6번 글쎄 외동은 오히려 식탐이 잘 안 생길 텐데 왜냐면 먹을 때 경쟁을 할 다른 형제자매가 없으니까요 아주 천천히 혼자 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식탐은 유전과 인성과 매너의 문제라고 봐요 7번 최고의 사이다는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찌질하게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음식을 또 처먹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아우 들었놈 이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 뒤에 아니 가정교육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맨날 그러냐 진짜 더러워서 너 못 만나겠다 헤어져 이렇게 문자하고 바로 차단해버리면 아주 깔끔하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8번 가정교육 안 된 것들 진짜 너무너무 많죠 예전에 친구랑 둘이 새우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게 미쳤나 나 하나 까먹을 때 나머지를 다 처먹어 막 우적우적 깜짝깜짝 씹어가면서 아 뭐 그래 짜증은 나지 나지만 뭐 더 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말자 이러면서 하나 더 주문을 하려니까 야 너 배 안 불러? 뭘 또 시켜? 이러는 거야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개쌍욕 퍼붓고 어 이거 니가 다 처먹었으니까 개선도 니가 해라 이러고 나온 뒤에 바로 손절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 이거 절대 못 고쳐 안 돼요 9번 복수요 제가 만약 쓰니라면 복수는 물론이고 뭐가 문제인지조차 절대 안 알려주고 그냥 헤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차일 테니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혹시 그 식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? 보통의 식탐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만 보면 다른 사람 즉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음식이 주체가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아닌데 그걸 넘어서 그냥 다른 사람 입에 뭔가 들어가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진짜 그냥 못 대처 먹은 거죠 물론 둘 다 거지 같아요 특히 두 번째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완전 이기주의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고 지도 못 먹으면서 먹지도 않을 거면서 너도 못 먹게 하는 거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이거 잘 걸러야 됩니다 한마디로 남이 잘 되고 남이 웃고 남이 좋은 일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감사합니다